지금 이 카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라든지. 진짜 내가 하고싶은 한정도 없어서. 지금 비록은 너무 오랜만에 부산하려고 수술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없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지금 이 카레는 한 명도 없었는데. 고마워요. 고고구. 거짓말 같지만. 내가 한진 카레는 한 명도 없음. 와 진짜. 아니 이거 무섭다. 신났잖아. 이제 기차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잇는 맥주나이드 어이구이구야 버거를 먹고 싶다는 8시 50분 부산 국포 경유 난 동을 타고 딱 국포에서 내리면 됩니다 고 몇 분인지를 안 봤어 6번 플랫폼 6번 플랫폼 6번 플랫폼 6번 플랫폼에서 타고 5번 플랫폼 얼굴 너무 좋다 오래엄마는 브이로그 찍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눈망하고 어떡하지 자 플랫폼 이제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 5차 8길을 타러 갔네 와 진짜 기차가 지금 편했나봐 왜냐면 웬만하면 14호차까지는 잘 없거든요 난 저 끝이야 여행 끝에꺼 아니 오랜만에 고의로 오지니까 겁나 민망해 얼굴 이상하고 얼굴 원래 이상하겠나 14호차 아직도 숨이기 싫어서 꺼야겠다 민망하니까 14호차 목욕 섭섭 젤리 섭섭 도전 웬니페이지 불닭 닭다리 진... 내가 사람들이 당이자 Allison 먹어야지 지금 역방량이 완하잖아요 그래서 일로 드가야돼 갑자기 도착해버렸어 부산에 빨리 픽시 타야 돼가지고 화면 왜 이래 이거 아 진짜